지금 어디있냐? 저 인가요 인가 엥키가요 라이브? 뭐.. 그냥 시간 될 때까지 하는거지 뭐 우리.. 우리가 뭐 한두 번 했어? 뭐 진짜.. 저기 뭐야 시간이 짧을 때 말고는 웬만해서 더 길게 했으니까 그런 거 뭐 제약 없이 했잖아 우리 진짜 잠잠 오 예스 오 졸려 나 잠 좀 깨워줘 친구들아 진과 허석이 그리워 나도 그리워 얼마나 그립겠어 아니 왜 자꾸 드라마랑 영화를 보자고 해 진짜 한번 잡아야겠는데 눈썹은 다시 안 뚫을 거야 눈썹... 별로 왜냐면 씻을 때 너무 귀찮아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태형이 형 어딨냐고? 태형이 형 뭐 어딘가 있겠지? 내가 그 멤버들이랑 매번 연락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저한테 저기 뭐야 제가 안부를 전해줄게 형 어딨냐고 아미들이 형 어딘지 찾는데? 이러면서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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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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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물어볼 질문 많이 주면 돼 콘라이브하면 다 잃어, 잊어버려 그래, 잘 생각해봐 근데 질문 보내도 내가 읽기가 어려워 이렇게 많이 올 빨리 올라가니까 난 이제 딱 뭔가 꽂히는 거 읽어, 꽂히는 거 아이 태형이 형한테 생방송하라고 전해달라고? 알았어, 말해볼게 드럼 드럼, 드럼 요즘 안 하는데 입술 피하시면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 잔 하자 뭐, 뭐? 누군가 너한테 얘기했다 이건 그만하라 이제 아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? 아미? 아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? 아미 대단하지 대단하고 항상 고맙고 사랑하지 내 인생이 만약에 한 10할이면 뭐 5할 이상 정도는 아미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? 내 인생에서 5할 이상이라 7할? 7, 8할 정도? 내 안에 있을걸? 그걸 기반으로 살아가니까 그래, 사랑해, 자기야 뭐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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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고도가 높아져서 어제 지방에 다녀왔는데 아우, 얘도, 얘도 난리네,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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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을 못 읽게 하네 내가 슬플 때 아우, 너무 빨라 한 곡 불러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? 좋아요 아미봐서 아미봐서 너무 좋아요 네, 댓글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이긴 해요 다 보이는데 다 못 읽어 다,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막 전국 뭐 내 댓글 보입니까 뭐 내 댓글을 보이면 뭐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 해 내 가슴을 보여달라고 응큼하네 이거 읽으면 코를 만져 이 발, 봤어, 봤어 자, 코 아까는 귀도 있었다 뭐 뒤에 누구 있나? 되게 귀 이게 좀 어린 아미들인가? 좀 어린 아미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거 그런 장난을 치겠지? 그럼 나도 이렇게 좀 놀아줘야 되는 거겠지? 알았어 놀아줄게 오빠가 놀아줄게 아우, 오빠라는 말 너무, 너무 민망하다 형이 낫다, 형이 놀아줄게 하하하하 스웨터 당신은 내가 볼 때마다 고통을 치유해 준다 고마워 근데 아미들이 해주는 말을 입장을 바꿔서 돌려도 입장을 바꿔도 똑같아요 오빠가 너의 미소가 제일 좋아 너 아미 미소가 제일 좋고 뭐 고통을 치유해 준다? 아미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똑같아 할망구 될 때까지 사랑할게 그래 나 할망구 될 때까지 사랑할게 다음 문신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은 좀 그것도 일이야 일로 생각해야 돼 지금은 그냥 곡도 작업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서 딱히 생각없어 커피 데이트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커피 데이트는 뭐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곡 기대해 주시고 캔유리 탑장 요즘 재밌는 이야기? 요즘 재밌는 거? 난 지금 재밌는데 음방하고 하는 거 나 응 뭐 아미 보는 게 제일 재밌지 나는 그거 말고 딱히 뭐 작업하는 과정이 재밌을 때도 있는데 슈가형 나도 어딘지 몰라요 너무 특별해 맨날 형 어디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귀걸이가 몇 개냐고? 이거 다섯 개 이거 세 개 총 여덟 개네 귀에 걸었... 건건 저와 함께 코 피어싱을 해볼까? 나? 아님 너 저요? 아님 당신요? 저는 코 피어싱을 할 생각 없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? 어떻게 지냈나요?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미들이 참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미들이 또 나랑 똑같이 생각하긴 할 텐데 왜 우울해? 왜 우울해? 격려해줄까? 왜 우울해? 누가 그렇게 우울하겠어? 누구야? 이 세상이야 뭐야? 우울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후배들을 만났습니까? 아니요 아직 아직 못 뵀어요 아프죠? 키스 키스 피어싱은 아프나요? 아프죠? 살을 뚫는 건데 아프지 제 게이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제 게이가 좋은데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건가? 제 게이가 좋은데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건가? 계속 조화만 해주세요 이제 점심 만들어요 카레 만들어줘요 카레 카레 좋아해요 당신 슬플 때 무엇을 합니까? 저 슬플 때요 요즘은 슬플 때가 딱히 없긴 한데 슬플 때 슬플 때 그냥 슬픈 거 그대로 냅둬요 그냥 슬플 때 그냥 슬플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대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슥 노력하겠죠? 어쨌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인생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치? 근데 그게 너무 폭이 너무 커 뭐 인생 한번인데 인생 한번이니까 굳이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열심히 인생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뭐 본인 몫이 본인 생각대로 달라지지 않을까? 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애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저도 저도 맘에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눈썹 표시하는 흉터가 많이 남나요? 저는 좀 살성이 괜찮아서 흉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형,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 고생하시나요? 아니요 고생하시나요 정지민 11살 차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반? 잠시만, 반으로 하고 내가 지금 25이지 중1 중1 일단은 내가 살아봤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같애 공부가 다 재산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뭐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좋아 모르는 게 약은 절대로 아닌 거 같아 아는 게 힘이다 나 행복해 지금 여기는 오후 1시 24분입니다 분명히 잘어가, 잘어가 청북 삼촌 나 삼촌이야? 알았어 삼촌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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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라이브로 지민이 형과 못 만났어 지민이 형이랑 뭐 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, 서로 뭐라고 엄마, 아빠가 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엄마, 엄마 압박이 너무 심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? 난 그냥 겁나 그냥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 주어진 바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무섭죠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뭐 뭐 사후세계나 아니, 뭐 영적인 존재를 어느 정도 믿는 편이긴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덥지? 맞아 7월이 제일 덥다는데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 그 펄펄 끓는 시대라고 하던데 뭐라고,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무튼 엄청 덥대요, 진짜 언제까지,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보여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은 철학을 좋아합니까? 아니요 철학의 철자도 잘 몰라요 난 뭐 책을 안 읽는데 그래서 제 표현력은 항상 그대로잖아요, 약간 뭔가 딥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 그냥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지 태영이 형이 나랑 라이브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싶다고 했다고? 어, 근데 나한테 연락 없던데 나도 연락 없던데 자, 하트다 오케이 아, 예전보다는 좀 모양이 괜찮아졌지 뭐라 이게 바로 안아주는 하트다 아, 근데 덥다, 여기 피자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피자 한 판에 시켜가지고 아침에 먹고 좀 자고 일어나서 또 먹었어 그래서 그 당일에 운동을 갔지 그 운동 갔다가 휴지 다 보고 그 다음 한 시간 정도 잤다가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응 그리고 이제 씻고 여기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라이브를 보기 위해 공부를 하자 여러 번 하고 싶지만 행운을 빌어요 시험이 중요하지, 시험이 시험이 중요하지 라이브는 언제든지 내가 켜면 되잖아 근데 시험은 한 번 잘못 보면 크게 바뀌잖아 저는 여기에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할 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고? 뭐 조언도 구해보고 조언도 구할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 조언도 구해보고 혼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? 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 나으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? 머리색은 안 바꿔요 네, 아마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사고 싶어 어떤 스타일이 좋아? 나는 그냥 블랙 저는 집에 옷장에 이제 거의 컬러 옷들은 싹 없어졌어요 거의,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올블랙이나 아니면 무채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미들을 몇 번을 물어봐도 다 블랙 사라고 할걸요? 다 깜짝깜짝깜짝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? 화가 날 때는 화를 표출하긴 하죠 근데 저도 아직 그 화를 그렇게 잘 조절하지는 못해요 어쩔 때는 옥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화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느끼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잘 내야죠 화도 잘 내야 돼 자켓을 봤다 나시 입어가지고 좋아하는 꽃이 있나요? 저요? 제 탄생화 좋아하죠 내가 사랑해 사랑해 이마 좀 봐 나 이마에 뭐 나가지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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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약간 해외 이제 출장 나가면 해외 스케줄 나가면 이제 샤워하고 머리를 잘 안 말리거든요 자연건조 시키는데 자연건조 시키는데 머리 확실히 계속 꾸준히 안 말리니까 여기 이마 주변에 뭐가 나왔더라 여러분 머리 뿌리는 잘 말려 잘 말려야 돼 오늘 일본 장어의 나라입니다 어? 나 최근에 그거 먹었는데 정화돋밥 맛있더라 정화돋밥 맛있어 트랜스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랬나요? 그쵸? 보긴 했죠 프랜스 보면 응 어? 화장실 가고 싶지 뭐 라이브에서 분단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화장실 가서도 볼 수 있잖아 아닌가? 번역기 써가지고 댓글을 달아줘야도 왜 이렇게 귀엽냐 네 복싱 계속하고 있습니다 밥이 아직 못 봤어요 재밌어 보이는데 그 미국 그 뭐지? 런던이었나? 거기서 식당 가는데 사람들이 다 핫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밥이랑 관련된 거였어 수영에 도전합니다 멋있어요 수영은 진짜 좋은 운동인데 나도 수영 좀 하는데 근데 수영 너무 힘들어 왜 그 기초대상이 높아지는지 알겠어 수영은 왜 그 기초대상이 높아지는지 알겠어 수영은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브라질이든 어디든 어디든 어디에든 아미가 있으면 가고 싶지 우리 내일 결혼해요 우리가 누군데 결혼 축하하고 좋은 사랑하고 응 우리가 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럼 결혼한다는 거잖아 내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은 연이 다 왔나봐요 좋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 가득하시길 바라 아니 댓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당신의 내 댓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말해주세요 다 읽는다니까? 근데 봐봐 당신은 왜 내 댓글을 안 읽냐 아니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 못한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댓글에 어떤 질문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나한테 궁금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얘기해주는 게 더 낫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그런 댓글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다 보긴 한다고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뭐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? 뭐 이런 질문을 읽지 역시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댄스 챌린지 뭐 다음 거 아니면 뭐 세븐을 말하는 건가 챌린지 아 챌린지 아 나는 그게 참 민망 뭐 이렇게 좀 북 아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부끄러... 민망하다 약간 나도 말이 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아니야 나는 저기 괜찮아 더위보다 추위를 더 좋아하시나요? 네 추위를 더 좋아합니다 파라노말 좋아해... 파라노말? 파라노말? 파라노말... 그 영화 중에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아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공포영화 공포영화 고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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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다양한 국적에서 오시는 우리 아미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망고 좋아하세요? 뭐 좋아하는데 즐겨 먹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좋아해요 인도에 와 인도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질문들도 있다 세븐이 사냥개들 보셨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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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못 봤어요 세븐에... 세븐 많이 불렀잖아 지금 저기 목도 잠겨가지고 오늘 그거 방송하니까 방송에서 들어줘 피자 VS 치킨 난 치킨 언젠가 만나자 그래 언젠가 만나자 쉬는 날은 어디로 가고 싶니? 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집으로 쉴 때는 일단 푹 쉬고 또 일할 때 딱 하고 위버스 할 때 딱 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 있어야 위버스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마음의 손을 얹어 마음에 손을 얹어 맥주는 마시지 않니 지금요? 요즘? 피자 좋아하는 거 나 하와이온 피자 좋아하는데 하와이온 피자 좋아하고 페퍼렌 좋아하고 포테이토 좋아하고 고구마도 좀 좋아하고 머리카락 어떤 식으로 칠해야 하나요? 머리카락 머리카락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 원하는 대로 하 전중국 때문에 깃돌았다고? 진짜? 어우 멋있는데 베네솔라 아멘은 전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멀리서 보내주는 당신들이 멀리서 보내주는 사랑 덕분에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요즘 게임 안해요 도넛 대 아이스크림?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도넛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특정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어? 옥수수콘 먹고 있다고? 부러운데?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났어 한 끼를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먹어 안 먹을 거야 오늘 어땠어?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날씨가 더우니까 습하기도 하고 하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더라 제가 땀이 진짜 많거든요 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하긴 하던데 너무 더워 당신과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뭐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진짜 나도 나도 기다리고 있다 오오 오오 현재 기타 동아리에 그 약간 간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오 멋있는데 어느 곡도 다 좋아서 고마워요 스시 좋아하죠 스시 맛이지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포증이 있습니까? 공포증이 다 있을걸요? 전 폐소공포증도 있고 아마 고소공포증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깡으로 이겨내야 할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깡으로 이겨면 서핑을 좋아해요 서핑 서핑 잘 해보고 싶은데 살 타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더운 것도 너무 쉽고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그렇죠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뭔가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뭐야 어린 친구들한테 그 본인이 열심히 살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된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진짜로 근데 그게 강요 받아서 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본인이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정보들이랑 이런 걸 수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지 솔직히 막 강요 받으면 하기 싫어지잖아 그래서 어릴 때 뭔가 하고 싶은 걸 되게 찾는 게 빨리 찾고 그리고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? 인스타그램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? 인스타그램은 아직 할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미안해요 인스타그램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답변 안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편하게 뭐 제 생각들을 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뭔가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공인이기도 하고 또 가수이기도 하고 뭔가 긁어부스러움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... 쓸데없다 이봐 그... 좀 예민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솔직히 좋으니까 태형이 형 언제 살 거냐고? 같이? 태형이 형이랑 나랑? 어... 모르겠다 수학은 좋아하냐고? 좋아하는 향수? 수학? 와... 아니요 어려워요 나는 지금 수업 중이야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셔서 교수님이 오면 껴야 되는 거야? 어... 이제 탄산맛이야 태형이 형 뭐 영상 나왔더라 크...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영도 그... 이제... 그... 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되게... 더 젊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진영이 피부가 하나는 끝장라 진짜 잘생겼... 진짜 잘생겼더라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냥 열심히 음악하고 춤추고 그런 것 밖에 없는데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하고 싶다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언제 또 단독 콘서트 하려나 저는 단독 콘서트를 한 적이 없기는 한데 윤기 형이랑 허석이 형도 약간 페스티벌에서 그런 느낌으로 했죠 저도 하고 싶어요 커피 입맛 제 커피 입맛은 아이스 커피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그냥 카페라떼? 카페라떼?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? 아니 다 전달되고 있어요 다 전달되고 있어요 번역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귀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국은 복근을 보여줘 아니 휴지타에서 봤잖아 향수요? 제 향수 향수 어떤 향이지? 보여줄까?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긴 한데 아 근데 가방이 밖에 있다 지금 먹고 싶은 거요?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르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들어와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것도 내가 할 소리라니까 다 내가 할 소리야 또 또 또 또 무시한다고 한다 무시한 거 아니야 다 보여 그냥 질문을 많이 던져줘 그 중 하나를 내가 어쨌든 지금도 계속 읽고 있잖아 그럼 지금 그럼 무시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네 내가 지금 무시가 아니라니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해줘 어? 나도 다 읽고 나도 다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나도 하고 싶다니까 진짜로 답을 알고 싶다 공식간을 한 거로 모릅니다 답을 알고 싶은 질문이 말 그 번역기를 써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널 감싸던 종이를 떨어뜨렸어 허미? 어? 어? 나를 또... 산이나 해변 중에 그거 밸런스 게임이지 나는 해변 바다 산은 내가 한번 타봤다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가요 바나나 우유 남준...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남준 vs 아미? 이건 미쳤는데 이거는 나는 못 골라 진짜 못 골라 못 골라 걸을 수 없어 나 이제 무시하지 마 라는 댓글 진짜 무시해버린다 안녕 내 이름은 잘 나야 복싱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? 복싱은 오른손...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 아무튼 이게 오른손잡이는 기준으로 오른손은 턱 옆에 살짝 앞에 그 다음 얘는 턱 앞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잽이야 이게 이렇게 원래 살짝 돌려주면서 팔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게 잽이야 그리고 몸을 틀어주면서 고관절을 딱 느낌을 받으면서 딱 돌려주면서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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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나가요 어깨가 어깨가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뛰어요 원 투 이거 복싱 이게 위빙이고 어깨 아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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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돼지가 좋다 창법을 바꿨다고 내가? 창법 바꿔서 터프한 아아 창법 바꿔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약간 곡마다 그럴 거 같은데 뭐 목에 닭 창법을 한번 해줘 왜? 아아 뭐야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가야된대 나 가야돼 그 뭐 할 거 있대 미안해 나 그래도 끝까지 했다 나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잘 있어 아랍어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가르쳐줘 이제 드디어 주의하여 홀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